펑크는 좋아요 펑크도 괜찮고 이런식으로 자리 싸움을 밀리기 시작을 하면 파라가 프레딜 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약간 조합을 수정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이게 호주가 잘 될 때의 양상이에요 파라 위주로 가져갔을 때 가장 조합된 이런 느낌이고 지금은 피지컬이 되니까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건데요 프레딜이 지금 엄청나게 있거든요